자 341번 자 여기에서는 4번이 잘못됐구요 이거 레이싱으로 바꿔줘야 되요 자 여기에서는 구조는 구조를 보면은 자 여기가 동사고 자 요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기 이제 분사 구문 자리고 여기도 이제 분사 구문 이에요 근데 앞에 보니까 할 펄스 라고 음 어떤 주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독립 분사 구문이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녀와 그녀의 맥박 이니까 주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놔두고 독립 분사 구문을 써야 되요 근데 이건 왜 ing로 바꿔 바꿔줘야 되냐면 여기도 독립 분사 구문이야 그래서 그녀의 맥박이 아주 빠르게 달리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왜 달리기 막 한 다음에 맥박 빨리 뛰는 거 그런걸 그녀의 입은 건조해지면서 자 그래서 이거는 왜 레이싱으로 바꿔야 되느냐 레이스가 일형식 빠르게 뛰다라는 뜻이잖아 런동사 생각해봐 런동사도 일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동 안 쓴다는 얘기죠 자 341번 2번 여기 ing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거 여기가 동사 자리고 여기는 분사 구문 자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니까 여기 투부정사 이하가 목적어가 돼서 앞에가 능동이 돼야 되요 자 43번 답은 4번이 대비 되어야 되겠고요 여기는 believed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후치 수식 들어가는 건데 33만 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우스 웨스트 에서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영향받았다라고 믿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는 who are가 생략되어 있는 who are 그 다음 believing은 believed 이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b 동사니까 생략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 be believed 투부정사 하면은 뭐 뭐 하다고 믿어지다 나는 이제 우리 어디서 본 거야 이거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대절이 목적어였던 문장의 수동태 뭐 이런 거 하면서 근데 그냥 오형식 수동태에서 같이 외우라 그랬죠 쌤이 그래서 뭐뭐 하다고 믿어지다 그러니까 이건 believed 야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하다고 믿어지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영향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자 44번 자 요거는 2번이 잘못됐고 ing 가 아니라 ed 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썸모티리얼에서 그래서 어떤 물질에 어떤 물질에 문질러 질 때 그래서 그것들 자 여기서 그것은 이거는 사물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문질러 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when ing 에서 ing 대신에 pp 가능 수동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ing 가 아니라 pp 가 들어가야 돼요 자 345번 자 여기선 that이 아니라 weather 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해석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게 문제를 문법 문제로 나면 참 힘들어 대타고 weather 구분하는게 그러니까 고려해 보는 거지 your company fully satisfy its consumer 너의 회사가 완전하게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고려해 봐라 생각해 봐라 아 웨더 가 많네요 그죠 자 346번 자 3번이 잘못됐구요 잇이 들어와야지 타동사 부사 수거에서 대명사 목적어는 사이에 자 347번 4번이 잘못됐죠 c동사 o형식 지각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호 지각의 목적격 보호는 동사 원형 아니면 ing 그러니까 이거는 툴을 빼버리면 되지 자 348번 자 2번이 잘못됐구요 이즈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제들은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from rainfall 그래서 요거는 동격 얘와 얘를 동격으로 이어진 거에요 즉 여기는 절대 동사 자리는 안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려면 여기에 다시 end 가 있었어야 돼 근데 이건 그냥 동격 설명일 뿐이야 자 그래서 여기는 이즈가 생략되고 이거는 준동사 자리 그래서 요렇게 후치 수식하는 그래서 어떤 비료로써 흑의 표면에 비료로써 적용되는 적용되는 어떤 나이트로전의 산성화 자 349번 3번이 잘못됐죠 자 여기서는 adjust my behavior 목적어가 있잖아 능동이 들어가야죠 words를 빼야됩니다 그래서 i 시제는 그냥 과거니까 그냥 써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 시제 동사를 쓰면 되겠네 자 350번 자 여기가 잘못됐죠 자 우리는 우리의 감성적 필요성이 충족되어 지게 합니다 자 여기서 get 동사가 5형식 동사인데요 자 얘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부호야 자 근데 우리의 감성적인 필요가 이럴 때 밑은 충족시키다 라고 해석되는 밑동사가 되죠 만나다가 아니라 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얘와 얘는 충족되어 지는 거지 수동 관계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투 미션이라 투 비 맷 그래서 뭐에 의해서 당연히 뭐 사람에 의해서겠지 그치 자 351번 답은 5번이구요 death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이크업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단수잖아 그러니까 death로 받아야겠죠 자 352번 자 여기 death로 바꿔줘야 되구요 동사 다음이니까 명사절 자리는 맞는데 자 여기 sims2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 sims2는 그냥 뭐 뭐에 보일 뿐이다고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지 근데 이거 수동태로 완전하죠 그러니까 what이 안되고 what은 불완전해야 되니까 자 353번 1번이 잘못됐구요 기븐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4형식이기 때문에 4형식 수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기브하고 에스크 동사는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럴 때 사용되는 기브는 무엇을 고려할 때의 기브이죠 그래서 기브는 뭐뭐가 주어질 때 아니면 무엇을 고려할 때 자 354번 1번이 잘못됐구요 이즈가 빠지고 이렇게 여기가 동사거든 그 다음에 이럴 때 of 뭐뭐 에게 라고 해석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천문학자들에게 질문 되어지는 흔한 질문들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자 355번 4번이 잘못됐구요 이거 ing로 바꿔줘야 됩니다 and 보이죠 그쵸 여기서 이 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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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ive to drive 여기서 이 드라이브가 이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359번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 여기는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능동으로 써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발빙 그래서 임발브 동사도 be involved with 아니면은 만약에 involved 을 쓰려고 그러면 involved with 전치사 with 를 꼭 썼어야 돼요